여행자, 마침 잘 왔어. 캐서린, 무슨 일이야? 응, 모험가들한테 도움을 청할 수밖에 없는 큰일이 생겼거든. 급하게 내게 맡길 임무가 있어, 여행자. 어젯밤, 유성우가 쏟아졌어. 유성우 규모가 꽤 커서 몬드와 리얼 주변이 모두 영향을 받았지. 추락한 운석엔 미스터리아님이 깃들어 있는 것 같아. 운석을 만진 사람들이 모두 깊은 섬에 빠지는 걸 보고, 길드는 아주 위험하다고 판단했지. 으아, 엄청 심각한 모양이네. 솔직히, 이런 일은 우리도 처음이야. 길드가 눈코 뜰 새 없이 바빠서 탐험 중인 모험가들의 도움이 필요한 상황이야. 잠깐, 혹시 모르니... 캐서린, 유여정트의 백성이요. 설마 나를 부른 게 그대인가? 아, 왔다 왔어. 또 만났군요, 캐서린 씨. 우와, 까마귀가 말을 해! 하하하, 뭘 그렇게 놀라십니까? 내 충실한 신하요. 근심이 가득한 얼굴을 보니, 또 그 간사한 죄인들이 몬드의 평화를 깨뜨렸나 보구나. 여행자, 이분은 몬드 모험가 길드의 시니어 모험가 피슬이야. 피슬, 오즈, 이분이 바로 내가 전에 얘기한 여행자야. 오, 네가? 흥, 좋은 눈빛이야. 헤보니우스 기사단의 명예기사와 그의 길동무 페이몬. 만나서 정말 반갑습니다. 너도 깊고 그윽한 어둠의 결정에 맞서려는 건가? 그윽한... 뭐? 어둠의 뭐에 맞선다고? 아가씨가 말씀하신 게 바로 그 운석들입니다. 길드 측에선 아직 운석우가 발생한 원인과 부작용을 정확히 파악하지 못했어. 그래서 모험가들이 2인 1조가 돼서 팀을 이뤄줬으면 해. 여행자, 피슬, 너희 둘이 서로 협력하면서 안전하게 움직여줘. 흥, 충실한 캐서린의 부탁이니 이 황류가 들어주는 수밖에. 흥, 단제의 황류 피슬님과 함께 여정에 오를 수 있는 걸 여생 동안 자랑스러워하라고. 이분은 저의 주인, 이 세계 유야 정터에서 오신 황녀 피슬이십니다. 그리고 전 그녀의 권속 까마귀 오즈입니다. 어, 엄청 대단한 사람이네. 난 페이몬이고, 얜 여행자야. 잘 부탁해. 음, 피슬이랑 오래 지내다 보면 차차 알게 될 거야. 여행자 따위가 무한한 유야 정터의 위대함을 깨닫지 못하는 것도 당연한 일이지. 좋아, 용서해줄게. 용서? 안녕, 이라고 하십니다. 이 두 사람 아까부터 짜고 연극이라도 하는 건가? 아, 주인은 신비스러운데 권속은 옆에서 자꾸 태클 걸잖아. 이상해. 두 분께서 궁금한 게 많으신 것 같군요. 가면서 얘기하죠. 그나저나 이게 어떻게 2인 1조야. 완전히 4인 1조잖아. 여기가 바로 캐서린이 말한 몬드에서 가장 가까운 사건 현장, 샘물 마을이야. 상황이 생각보다 심각한 것 같군요. 축복의 종이여, 울려라. 단제의 시간이 왔도다. 찬송하라. 구원을 기다리는 자여. 단제의 황녀가 이곳에 강림했다. 하이, 정말 의욕 넘치는 황녀네. 범인이요? 특별히 이 황녀에게 예를 올리는 걸 면할 테니. 알고 있는 단서가 있다면 전부 말해보거라. 당신은… 기분 상하셨다면 죄송합니다. 저인 환자에 관한 정보를 물어보러 왔습니다. 아이, 우, 우회하지 마. 우린 의뢰를 받고 상황을 조사하러 온 모험가, 길드의 모험가야. 아, 그렇군요. 이 사람은 어젯밤에 바닥에 있는 운석을 만지자마자 혼수상태에 빠졌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도 절대 운석을 만지지 마세요. 어리석은 가난이군. 본 황녀에겐 심연색 구슬에 신성한 보호가 있거늘. 고작 암흑결정 따위가 내게 무슨 위협이 된다는 거지? 아니요. 아가씨는 황녀님이시니 정확한 간언을 들으실 필요가 있습니다. 그런가? 그럼, 할 수 없군. 당신은… 당신은 모험가이시니 정확한 간언을 들으실 필요가 있습니다. 가끔 이런 말을 해보는 것도 재밌네. 이 황녀님을 따라하는 건가? 흥! 청가지 세계가 정멸하는 비장한 소원을 범인이 억지. 헤아리겠는가? 하지만 그것도 어쩔 수 없지. 너한테 단죄의 황녀의 운명은 너무 버거울 테니까. 여기도 쓰러진 사람이 있어! 기사여, 본 황녀의 물음에 답하라. 이 불행한 자의 상황은 어떤가? 어… 온종일 잤지만 아직 깨어낼 기미가 안 보입니다. 아직까지는 없어요. 가끔 잠꼬대를 하긴 합니다만… 아, 못 걷겠어. 아, 진짜야. 일단 좀 쉴래. 저 사람… 왜… 왜 저러는 거야? 암흑의 꿈은 마치 선악가를 물고 있는 흉악한 짐승 같아. 체력같은 두 눈은 나약한 자들을 심연에 빠뜨리기 마련이지. 그러니까 꿈속에 그를 유인하는 무언가가 있다고? 아직 증거는 없지만, 황녀님의 직감은 항상 정확하답니다. 흠… 좀 더 주사해보자. 안녕하세요. 전 환자들의 간호를 담당하는 수녀 에드나라고 해요. 이름을 대라! 악몽 속의 악란은 자요! 죄송합니다. 수녀님께 하는 말이 아닙니다. 누워계신 이분이 혹시 무슨 말을 했었나요? 돌아가서 일을 해야 한다고 말했던 것 같아요. 아, 수리에 아직… 아주 깊게 잠든 것 같군요. 이건 평범한 꿈이 아니라… 저주였군! 깨울 순 없는 거야? 깨워봤지만 아주 잠깐 깨어난 뒤에 바로 다시 잠들었어요. 깨어났을 때 정보 같은 건 알려주진 않았어? 꿈에서 자신이 산 위에 있었고 엄청 춥다고 말했어요. 산 위에? 춥다고? 설마… 설산에 악마가 내린 서리의 저주? 샘물 정령이 수호하는 샘물 마을도 결국 악마의 땅이 된 건가? 하… 정말 골치 아프게 됐군. 하지만 괜찮다. 내가 단죄하기만 한다면. 저기 미안하지만 혹시 너희들 지금 시간 있니? 졸업하시잖아! 무슨 일이야? 아, 뭐라고 해야 할지… 우리 마을 뒷산에도 운석이 있어. 마을에 앨런이라고 하는 녀석이 그걸 보러 가겠다며 혼자 뛰쳐나갔어. 운석이 얼마나 위험한지 너희들도 봤겠지? 그 녀석한테 무슨 일이 생길까 봐 걱정이야. 그래서 나랑 같이 가서 그를 데려와줬으면 해. 이렇게 위험한데 대체 거긴 왜 간 거야? 내 말이… 돌아오면 내가 아주 혼 좀 내야겠어. 그래, 그럼 빨리 찾으러 가보자. 저기 있다! 앨런, 뭐 하는 거야? 하… 이 슬라임들 엄청 난폭해졌어. 인석 때문인가? 내가 낯을 차리고, 네 운명은 내 손에 내 있다! 아, 이대로 죽는 줄 알았네. 인석아! 이런 상황에서 꼭 사고를 쳐야겠냐? 잘못했습니다. 다신 안 그럴게요. 정말 미안하게 됐군. 내가 이 녀석을 제대로 혼내줄게. 다음부턴 멋대로 돌아다니면 안 돼. 내가 한번 봐볼게. 어라? 황련님, 신의 눈이 반짝이는데? 어? 설마 서리의 저주가… 이 희면색 마법 구슬에 흐르는 에너지가 운명의 애가를 부르고 있다는 걸 눈치채기라도 한 건가? 신의 눈이 반응하는 물건이 있나? 세계의 그윽함, 묵별글의 속삭임, 마해의 저주, 그리고… 그게 다 뭔데? 네 말은 너무 알아듣기 어렵다고! 죄송합니다. 황련님께서는 평범한 인간의 언어에 익숙치 않으십니다. 그래서 네가 통역해주는 거야? 오해하셨군요. 이건 통역이 아니라 황련님의 뜻을 대신 전하는 거죠. 이 주위에서 신의 눈에 영향을 줄 수 있는 건 아마 원소의 힘뿐일 겁니다. 수고했어, 오주. 속삭이 두 눈이 가려진 자들은 너처럼 본 황련의 참뜻을 바로바로 이해하지 못하지. 운석에 원소의 힘이 깃들어 있다고? 신의 눈이 빛나는 건 그 원소의 힘에 반응하는 건가? 그럴지도? 일단 해보지 뭐. 신의 눈으로 운석 파편을 찾아 위험을 제거해보자. 청소가 어느 정도 끝난 것 같아. 샘물마을 주민들한테 도움이 됐으려나? 원소의 힘이 깃든 운석. 이게 바로 사건의 원흉일까요? 축복의 성약으로 맹세하는데 이 운석들이 바로 악몽의 근원인 게 틀림없어. 응? 에드나 씨, 우리가 뒷산에 있는 운석들을 치웠는데 환자들은 좀 어때? 덕분에 방금 환자 두 분이 깨어나셨어요. 아직도 좀 졸리네. 다행이다. 이 방법에 효과가 있었어. 주변에 있는 운석을 모두 깨끗이 치우기만 하면. 아, 정말 기분 좋은 소식이네요. 이 황려님이 직접 나섰으니 이런 결과가 있는 것도 당연하지. 방금 깨어난 아저씨, 꿈에서 뭘 봤어? 엄청 춥고 산길을 계속 걷고 있었어. 아마 설산이었을 거야. 산길? 아무 이유 없이? 응, 나도 잘 모르겠어. 꿈속에 난 전혀 내 의지로 움직일 수 없었거든. 역시 저주였군. 이 얼마나 슬픈 땅인가. 어쨌든 운석을 치우는 게 효과가 있는 모양이네. 더 열심히 해야겠는데?